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는 것 같지만 이분이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잘 맞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이분 말씀만 잘 들었어도 저도 지금쯤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 나오면 약해 보인다고 놀리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경포는 맨날 이분만 나오면 저 이분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요? 그럼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제가 먼저 찜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허재환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흐름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글로벌한 좀 매크로한 상황 이런 것부터 좀 얘기해주시는 거죠? 네.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특히 좀 약간 소강상태도 좀 있고 이슈들도 사실 너무 익숙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 약간 좀 이렇게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약간만 가까이 할까요? 아니 마이크를 당기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당기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한 4월 5일 때까지는 경기 모멘텀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조금 쉬게 되면 연말에 쉬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쉬게 되면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큰 그림에서 일단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요즘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전 세계가 다시 또 좀 흔들리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핵심은 재고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재고 사이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경기가 올해 크게 좋은 나라들은 별로 없는데 또 의외로 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수혜를 받는 산업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약간 엇갈리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각국의 재고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진짜 없고 다른 산업들은 재고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생산은 조금 했고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산업들은 출하는 많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지금 다 굉장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출하 재고 비율이 지금 두 달 연속 재고보다 출하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재고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경기가 아주 좋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약간 좀 재고를 쌓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가 막 생기니까 바이러스가 또 팽배하니까 사람들의 활동 자체는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지만 이 재고라는 건 어쨌든 쌓아두면 나중에 또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 다 모든 것이 결국은 재고 사이클을 재고가 이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상태에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재고를 쌓기 시작을 했다. 저는 이 사이클이 지금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보면 공급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이 재고가 늘어서 늘면서 이제 시작되는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수요가 좋아지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수요 좋아지는 거는 시장이 별로 반영도 안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재고가 워낙 없어서 지금 사이클이 약간씩 돌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정말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효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클은 지금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아직은 수요가 좋아져서 정말 그 경기가 확장되는 사이클에 가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지금 큰 사이클의 한 절반 미만에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경기가요? 아니면 반도체가? 전체 경기가? 네. 그래서 지금은 재고를 쌓을 수 있는 산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재고를 쌓을 수 있는 산업이 결국은 반도체, 소재, 화학 이런 것들이 가장 주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경기 관련 주네요. 네. 재고를 쌓을 수 있고 소진할 수 있는 게 경기 관련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좀 이런 매크로한 흐름을 보다가 좀 재미있게 보는 게 신흥국 주가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신흥국 주가는 원자재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신흥국 주가가 보면 거의 사상 최고치의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그래요? 한국은 그래도 지금 뚫었는데. 코스피가 고점을 뚫고 쭉 올라갔고 미국은 2008년부터 계속 사상 최고치였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인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서 완전 우상향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인도, 대만 이렇게 약간 IT 산업이 있는 나라들만 뚫고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런 나라들도 지금 주가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뚫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뚫린다고 하면 또 다른 국면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좀 사이클상 그리고 연말에 어떤 소강 국면이 예상이 되고 여기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사이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내년에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아니 뭐 사실 경제는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논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상 최저가가 아닌 게 이상한 거지 사상 최고가가 아니니까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IT나 이쪽으로 언택트 관련해서도 뭔가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많이 오른 거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주가 지수가 낮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먼 그림 예를 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를 내다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 주가가 그래서 여전히 밑에 있었는데 쭉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지금 다시 이제 2006년에 찍었던, 2007년에 찍었던 세상 최고치 근처에 왔다라는 것 자체는 신흥국도 뭔가 봤다라는 거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보고 미국이나 한국 주가를 보고 쭉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흥국이 올라오고 있는 게 전체적인 사이클이 약간 선순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IT가 있는 비대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나 한국 주가는 YTD 연초 대비해서 지금 30%, 40%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경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언택트만 계속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보면 약간 또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시장의 힘도 경기 관련주들이 꽤 올랐죠. 은근히 꽤 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시장을 바라볼 거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언택트도 좋지만 언택트도 좋고 앞으로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상대적인 가격 측면에서만 봤을 때 즉 한두 달, 한분기 정도의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경기 관련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은 금리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은 아직 많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리 대비해서도 매력이 있고 그런데 경기를 재고가 소진되는 것들을 리스타킹하기 시작했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원자재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리 가격, 철광석 가격 이런 것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뉴스들 보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대단히 좋아지는 것보다는 공급, 예를 들면 철광석 업체인 발레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 올해 투자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브라질의 발레.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을 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고 사이클 지금 누적되어 있는 중국의 항만에 있는 재고도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이렇게 상대적인 가격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싼 편이에요? 원자재가? 예를 들면 미국 주가 대비 구리 가격 그 다음에 원자재 내에서도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 금 가격 대비 구리 가격 아니면 미국 주가 대비 WTI가 하면 굉장히 싸네요. WTI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미국 주식 오른 것 보면 미국 주가 대비 WTI나 브랜트 유로 보면 아직 국제 유가는 코로나 이전 올해 1, 2월 이전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만약에 내년에 정말 백신이 나와서 세계 경기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IMF가 얘기하는 것대로 어느 정도 과거의 어떤 평균 정도 수준의 어떤 성장률로 간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아직은 굉장히 싼 편이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은 항상 주식 시장이 늘 편중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또 과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또 평균으로 맞춰가는 소위 민 리버전이라고 하는 평균으로의 어떤 수렴 현상이 늘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좀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부진을 많이 씻어내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밖의 다른 자산들 신흥국 중에 한국이나 대만을 제외한 다른 자산들이나 다른 국가들의 주식은 굉장히 여전히 굉장히 좀 많이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정말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원자재나 신흥국 자산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밸류가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내년에 경기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에 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이머징 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와 관련된 산업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포텐셜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리스크보다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신흥국 그러면 원자재가 많이 나오는 신흥국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의외로 셀 수 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퍼포먼스로 따지면 제일 안 좋은 나라들이죠. 현재까지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안 좋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2, 3개월 보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변화를 이제 추세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인 걸로 볼 거냐 이 차이인데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사이클이 주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의 변화 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의 수렴 예를 들면 키맞추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 장일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로스냐 밸류냐 성장주나 가치주냐 논란들이 올해 내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가격만 보면 당연히 이제 성장주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은 있는데 여전히 이제 포커스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세상의 변화는 분명히 이제 성장주에 있는 거는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은 이러한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서 세계 경제의 어떤 모습도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올해보다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은 좀 자산을 고르게 깔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가다 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가나 지수 자체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내가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나는 날마다 가난해지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쪽에 좀 집중하다가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자산을 답변화시켜 놓는 좀 이렇게 깔아놓는 전략이 내년을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같은 장에서 많이 먹은 분들은 허재환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는 그거 괜찮네. 깔아놔야 되겠다 그러는데 네.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공감 못 하시나 봐. 저요? 네. 저는 조금 잃었거든요. 잃었어요? 하물며? 잃은 경우. 그러면 지금이라도 깔아야 돼요? 지금은 오히려 좀 되는데 그냥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상반기랑 하반기 전략을 약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전략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깔고 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싸보이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가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원래의 어떤 성장주 또는 원래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는 산업이나 기업 쪽으로 가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깔고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주 쪽에 집중 맞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제 의견과 많이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깔 때 뭐뭐 깔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경기 관련 주 반도체하고 소재처럼 재고를 깔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팔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짧게 보면 반도체가 좋으면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봐야 될 시점이고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1월에 항상 반도체 장비주를 되게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이미 좀 약간 벌써 시작이 된 것 듯한 느낌들도 있어서 뭐 이런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주들을 연초에는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거죠? 사실 저도 10월부터 11월? 11월부터 좀 깔았거든요. 좀 이렇게 얇게 좀 폈어. 얇게 좀 펴봤는데 관심도는 많이 떨어지더라. 피니까. 피니까. 뭐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도 중국도 좀 피고 한국도 경기 관련주도 쭉쭉쭉쭉쭉쭉 펴놨더니 그냥 뭐 아까 평균의 회귀 그런 느낌? 희한이 저는 저는 깔았거든요. 이미. 이미 한참 전부터 깔았어요. 그래서 남들 몇 배씩 올랐네. 50% 먹었네. 이럴 때 저는 그냥 희한하게 깔았는데 시장만큼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똥손이라고 그런 건지 분명히 좋아보이는 섹터에 괜찮아보이는 기업이었다고 저는 탐탈했는데 희한하게 안 갑디다. 안 갑디다. 안 가요. 그게. 그래서 아 그래 이 친구는 나와의 인연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잠깐 다른 친구한테 또 관심을 주죠. 그때 가지. 그렇죠. 그때 또 기다렸다는 듯이. 하여튼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건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어떻게 돼요? 바이오? 바이오주는 저는 이제 한국의 부동산보다도 비싼 게 한국의 바이오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한국의 바이오주들이 강한 이유는.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하며 왜냐하면 보통 봐야 된다는 게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관심 가지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1, 2월에는 되게 그 코스닥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이 항상 좀 꿈틀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1, 2월에? 이제 그 계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었던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수주가 연초에 이제 발주가 될 거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정책의 변화들이 늘 연초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미국에서는 연두 연설,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항상 사람들의 어떤 일상과 밀피협에 있는 바이오 산업 또는 제약 산업에 대해서 코멘트가 들어가고 이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 주식들, 특히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한 번씩 확 움직였다가 좀 조춤하기도 하고 계속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 섹터나 헬스케어 섹터들이 올랐다가 좀 쉬었어요. 그렇죠? 쉬워서 그런데 지금은 또 바이오, 바이러스 때문에 좀 봐야 될 시점은 좀 온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오는 어떻게 조금 큰 쪽으로 안전하게 갈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질병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약에 대해서 그래도 소문이 무성한 이런 쪽으로 한번 몰아볼까요? 저는 특정한 약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습니까? 올해는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제약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았지만 이번에 모더나나 파이자나 바이온테크가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낸 걸 보면서 저는 이건 약간 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굉장히 큰 위기가 와도 이제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른 병들, 다른 병들을 왜 못 만들겠느냐 그리고 특히 바이온테크 같은 기업은 2018년에 상장되어 있는 오늘 하바드 박사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이 상장을 한 거지만 되게 기술력이 되게 타결하다는 거죠. 이전에 쓰지 않았던 RNA 바이러스라는 기술을 썼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른 질병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이전의 어떤 바이오 산업을 보는 시각하고 또 코로나 백신 발견 이후 제약 바이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높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동의합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인류가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글로벌 빅 파마들이거든요. 우리 한미약품이 한 것도 팔아갈 라이센스 아웃해서 다시 그냥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과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빅 파마들이. 그런데 이번에 모더나도 그렇고 바이오테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들이거든요. 스타트업들의 어떤 백신 기술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접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가 이런 거구나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환기도 있을 뿐더러 과연 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몇 백만 명이 죽는 이거에 대해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는 없지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질병을 정말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좀 다른 페이스로 들어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재현 아이로는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돈과 정부의 어떤 승인만 있으면 사실은 못 만드는 약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살짝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개발업체들이 바이러스 이후에는 계속 치매나 암이나 계속 다른 병들로 가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엄청난 승자들이 그래서 저는 희망컨대 치료제도 나오지 않겠냐.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못 만드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주식 잘하는 약? 똥손 치료제? 똥손 치료제. TSQO라고? 똥손그라. 똥손제약. 자, 하여튼 우리 허재현 의원님 내년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도움 말씀 너무 좋습니다. 허재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하루 이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